한 번 달래는데요? 형님 그리고 하나 줬잖아요 그리고요? 와우 색달식당인데 색달이라는 이름이 좀 낯설거든요 왜 색달식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색달이니까 색달동이라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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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맷자야 이거? 우와 두 자반인데 어우 우와 집게랑 각이 하나 더 주세요 네 이리와 맞게 한 번 안 먹어? 너희들? 깎이 야 갈치뼈는 이렇게 말려면 봅니다 이야 와우 와우 오오 오오 여러분들은 지금 제주 갈치 갈치 해체 장인의 솜씨를 보고 계십니다 무형문화재 제주 제1호 갈치구이 해체 1호 맞죠? 1호 1호 무형문화재 1호 색다리로 색다리로 제주 색다리로 색다리로 배바지를 분리합니다 배바지를 분리합니다 와우 와우 자 회를 뜹니다 지금 해 뜨듯이 포크 가지고 살을 발라내는 과정입니다 위에 딱 꼰제 밑에 따고 무형문화재 1호 색다리 식당에 무형문화재 1호 색다리 식당에 한장에 또 이렇게 이 생선은 뭐예요? 옥돔이에요 옥돔 아 옥돔 네 자 센터 샤 Pelosi 오우 와우 고고하셨습니다.